생명의 이와여의 유튜버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 기간이었죠 spotted 버더룡 부하러 인터디오 NA NO 근데 버더룽이 뭐여? 에이 요 친구들 Hi I'm all along 난 포옹을 좋아해 에이 오늘은 바바가 아니에요 올라프도 아니에요 바바와 올라프와 합친 바라프예요 바라프 바라프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보러 가느냐 벗어롱입니다. 벗어롱. 싱어롱? 벗어롱. 벗들이랑 부르는 어롱. 저희 이화여대에서 벗들이 주최를 하시는 행사인데요. 겨울왕국2 아시죠? 겨울왕국2가 지금 싱어롱 상영을 시작하셨는데 영화보면서 다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관객들이. 그거를 저희는 이화의 벗들만 모여서 다같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벗어롱을 찍으러 갑니다. 지금 당장. 신촌CGV로 갑니다 나 지금 간다 아 나 에르선 스멘다 아 너무 스멘다 아 이곳은 신촌CGV 지금 현재 버더롱 표가 들어 저희가 지금 왔는데요 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 줄이 화장실까지 서 계세요 빨리 받도록 하죠 우리 카메라 친구도 오늘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욕하신 거 아니잖아 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런 스티커가 동장했는데 자 카메라 고르세요 뭐가 뭐하고 싶으세요?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요? 무지개 좋습니다 이게 손에 붙이고 저는 얼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나비 제가 자유로워서 핫점도 자유롭게 됐어요 저는 얼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깐찍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한번 다시 찍어주실래요? 우리 버더롱 천대분들이 이렇게 이와 쏘 유어셀프 진짜 센스 대박이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이화애드입니다 여러분 이화애드 벗들이 하신거죠 슈어셀프 이거 결혼한거 노랜가? 진짜 다 디자인 하신건데 프로즌 이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저도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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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죠? 제디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제디님께서 버더롱을 조금 더 신나게 즐기하시기 위해 선물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이화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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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이화애드 이화애드 도착 이화애드 비친노비 이화애드 리스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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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보도로 끝나고 다들 나오고 계신데요. 와 진짜 저 너무 좋았어요. 다음 영화하면 진짜 갈 것 같아요. 진짜 영상 촬영 때문에 아니고 진짜 고구로 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짱이었어요. 친구도 꼭 다시 오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친구들.